더 하는 일을 안 하지는 않아요. 쿨하세요. 원래 질량은 얼마나 됐었어요? 저 먹으면 맥주 500이잖아. 500에 공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배붑입니다. 맨정신을 술 끊었다고 하셨던데. 네, 끊었습니다. 왜요? 술을 끊고 그냥 맨정신으로 세상을 한번 보려고. 네, 안녕하세요. 서도연 역할을 맡은 이다희입니다. 슈퍼모델 출신자인 완벽몸매 이다희. 몇 킬로예요? 지금 49키로 나갑니다. 대박, 나보다 덜 나갑니다. 키가 76이잖아요, 키가. 74. 74라고 해달라고? 키도 크고 늘씬하고 좋은데 그게 스트레스인가 봐요. 저는 키가 큰 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제 컴플렉스예요. 술도 좋아하지 않습니까? 술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집에서 먹습니다. 술을 먹어도 채지 않습니다. 저도 어릴 땐 그랬습니다. 잠깐만. 이거는 찬송이네. 아, 저 아까 뭐 며칠 오셨지?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, 아까. 언니, 다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. 안녕하세요. 차관옥 역할을 맡은 민상현입니다. 6회의 에너지가 넘쳤는데요. 민상현. 오빠 쉬는 동안 소개팅을 끊임없이 하셨다고 하는. 소개팅 작년에 한 열두 번 해봤습니다. 두 번 만나신 분 없나요? 두, 한 번 만나고 다. 눈이 높으신 건가요? 저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두근거리고 좀. 그래서 클럽. 클럽 가셔서 제 친구 만나셨습니다. 클럽이. 정석이 친구랑 만나시는 겁니까? 정석이 친구랑 만나는 게 아니라. 정석이 친구랑 만나는 게 아니라. 굉장히 즐겁네. 그 이후로 만난 적 없어요? 만난 적이 있습니다. 영화 시사회 때. 그때 친구들 오라고 했잖아요. 거기서 봤습니다, 거기서. 와, 이게 마지막이 제일 힘들구나. 누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? 여태까지 작업한 여배우들 중에요? 제 이상형이나 뭐 그런 성격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. 최지우 씨가. 최지우 씨한테 대시해 보셨습니까? 돌직구 질문에 당황. 그러면 박하선 씨는.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신 것이 제가 좋아한 건 아닙니다가 아니고요. 지금은 이제 서영이를 많이 보셔서. 지금은 어머니가 보영 씨 좋아하십니다. 저희는 이렇게 홍보합니다. 요즘에도 등산 많이 하십니까? 이런 얘기 좀 해야죠, 정석. 마땅한 게 없습니다. 목소리만 들어도 노래를 잘하는지 아신다고 했잖아요. 지금 세 명 다 못 하잖아요, 노래. 저 잘합니다. 저도 잘합니다. 그런데 오빠 말대로 음치는 아닙니다. 어둠 밤 하늘 밝게 빛나는 저 별. 나도 그렇게 하는데? 어 어두. 이상합니다. 흐르는 내 눈물. 안 되겠습니다. 너의 목소리가 들려 6월 5일 수요일 날 첫 방송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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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